맛있는 고등어 손질이 번거롭다 애터미 간고등어 완전 간편 개봉 후 익히기만 하면 끝 완전 간편 불법화지방산도 풍부하지 국산 처질렴만 사용했지 국산 녹차로 숙성했지 청정해역 신선한 제철 생선이지 생산 공정도 햇삽 인증을 받아 의생적이지 완전 대박 요리 못하는 남편 손질이 귀찮은 아내 뒤집어만 주세요 완전 간편 뒤처리는 깔끔 먹는 것도 완전 간편 음 맛있어 맛도 최고 실패